연애하는 척을 했어요. 바로 연락을 하더라고요. 조선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다니는 회사가 있는데 회사 인원이 많은 건 아니고 6명 되는 작은 회사입니다. 저희 대표님은 여자분이십니다. 대표님이 종종 퇴근할 때 집에 데려다 주셨는데 제가 저번 달에 이사를 가게 됐어요. 이사 가고 나서도 대표님께서 데려다 준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차를 얻어 탔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이사 간 집이 대표님 집에서 차 타고 5분도 안 되는 거리였어요. 엄청 가깝네요. 싫겠다. 큰 길 건너면 바로 있는 그런 거리였죠. 그 뒤로 대표님이 아예 출근도 같이 하는 게 어떻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릴라이트 신호. 대표님은 진짜 꼰대 마인드에 은근 갈구는 게 있어서 정말 싫었어요. 뭐 그릴라이트 신호? 저는 너무 부담스러웠지만 차마 어떻게 싫다고 하겠어요. 결국에는 대표님과 카푸를 하게 되었어요. 몸은 편한데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해요. 느낌 알겠다. 대표님께서 카푸라는 건 비밀로 하자고 하셨고 대표님이 항상 저를 회사 근처 큰 길에 내려주시고 30분 정도 있다가 들어오셨어요. 카푸를 이제 비밀. 저는 대표님이 챙겨주신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불길한 내용이 나왔어요. 대표님께서 저를 내려주고 나서 항상 카톡으로 짜릿하지? 비밀 연애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항상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냈는데 원래 남들이 몰라야 더 재밌잖아. 땡땡 씨는 언제 알아줄까? 이러더라고요. 사내 분류 커플 느낌의 멘트인데? 으... 그 말을 들으니까 카푸라기가 싫어졌어요. 대체 왜 그러는 건지. 한 번은 제가 핸드폰이 꺼져서 늦게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큰일 났다 싶었는데 진짜 큰일 나고 존댄 거 아닌 건가요? 이 정도면. 대표님이 집 앞에 계셨어요. 허... 세상 불편해요. 30분 정도 늦었는데 계속 계셨던 거예요. 허... 세상 끔찍해요. 제가 회사 다니면서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었는데 그날 처음으로 지각을 했죠. 대표님은 의외로 화도 안 내시고 땡땡 씨 안 되겠다. 이러고 그냥 회사까지 갔고 별말 안 하셨습니다. 대신 팀장님한테 엄청 깨졌죠. 문제는... 여러분 지각하고 나서부터 진짜 악몽이 시작된 거야. 문제는 그 뒤로 저에게 맨날 모닝콜을 합니다. 아침마다 대표님 목소리를 들으며 깨니까 죽을 맛이에요. 근데 진짜 문제는 대표님이 저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올게 왔어요. 정말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프사에 꽃사진을 올려놓고 연애하는 척을 했어요. 대표님한테만 보이게 상매도 하트를 써놓고요. 근데 대표님께서 바로 연락을 하더라고요. 이제 프로필 사진을 바꾸자마자 대표님한테 연락이 왔나 봐. 땡땡 씨 애인? 네. 히히. 어떡하지? 우리 비밀 연애 중인 거 아니었어? 나중에 땡땡이 애인이랑 셋이 밥 먹자. 셋이 밥을 해 먹자. 우리 선의의 경쟁을 해요. 난 자신 있네? 그래서 저는 살짝 세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제 애인이 알면 큰일 나요. 이랬는데 일십 하셨어요. 그 뒤로 점점 강도가 세지는 것 같아요. 업무할 때는 전혀 그런 티를 안 내는데 퇴근만 하면 돌변해요. 대표님이 9시부터 운동을 하는데 운동 끝나는 시간이 10시예요. 10시만 되면 운동했다고 자기 사진을 보내고 전화를 겁니다. 허어! 너무 끔찍해! 진짜! 와! 진짜 왜 그러는 거야! 10시만 되면 전화를 안 돼. 그렇게 2시간 정도? 2시간이나 전화를 한다고? 의미 없는 통화만 하고 끊어요. 애인이 생겼다고 한 후로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퇴직금 때문에 1년만 버티자고 버티는데 한 달을 채우고 퇴사할지 지금 그만둬버릴지 고민이 너무 커요. 폭발할 것 같아요. 저도 폭발할 것 같아요. 그러면 사연자분을 바로 연결해 볼게요. 그 뒤로는 별일이 없으셨나요? 네, 그냥 똑같으세요. 다행히 보복하고 이런 거 아는데 똑같은 게 더 끔찍한 거 아닌가? 잠깐만. 1년까지는 얼마나 남았나요? 3주 남았어요. 퇴사한다고는 말해놨어요. 퇴사한다고 말한 게 2주 전인데 그 뒤로 지금까지? 2주 내내? 2주 내내 뭐? 불길해. 왜 그래요? 그럼 대표님은 대체 몇 살이세요? 아무래도 대표님이다 보니까 약간 나이가 있으실 것 같거든? 왜냐면 꺽세꺽세 쓴 것도 보면 약간 작세 동년배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전 20대죠. 트라우마 생기겠어요. 나는 이게 사회에 문제도 있다고 봐요. 권력과 금전적인 그런 모든 것들이 받쳐지면 어린애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약간 드림이네? 근데 제가 만약에 이 입장이라면 40대를 가본 적은 없지만 그 입장이라면 오히려 좀 어려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나? 부담감이? 어? 3주 버틸 수 있겠어요? 어떤 느낌으로 이 댓글을 쓰셨는지 알겠어. 3주도 솔직히 조금 짧으면 짧지만 또 길면 엄청... 그냥 전화 틀어놓고 자기 할 일 해요. 집안일하고. 대표님이 물고기 키우시는데 물고기들한테 말 걸고? 아 근데 물고기들한테 말 걸 수는 있어요. 그래 괜찮아. 근데 이제 전화하면서 우리 니모 밥 먹었어? 어이 똥 쌌어? 상대방과 통화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약간 자기 할 일을 하시는 거잖아. 대표님이 애인 없는 거 눈치채진 않았고요. 근데 저 이거 의외로 대표님께서 일부러 그러는 걸 알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경험에서 나오는 그 연륜은 절대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런 것 같기도 한 게 회사에 있을 때 가끔 혹시 일하면서 애인이랑 톡하는 건 아니지? 이러고 그런 거 아니라고 대답했더니 휴 그럼 다행. 쇼킹할 뻔. 애인이랑 셋이 밥 먹자고 좋은 사람인지 평가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자꾸 애인이랑 셋이 밥 먹는 거야. 지금 집착하네요. 그쵸? 애인의 비밀을 알아봐 줄까? 이게 뭐야? 애인의 비밀을 알아봐 줄까? 대표님이 애인 없는 거 아는 거 같아. 그래서 일부러 계속 떠보는 거 같아. 뒷조사해준다고? 뒷조사요? 그래 놓고 농담이라고 맨날 그래요. 이거 생각보다 위험한 느낌인 게 애인 뒷조사해준다고? 내 권력을 뭔가 표현하면서 난 뒷조사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약간 이거를 농담식으로 말한 느낌도 저는 받아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 이 3주라는 남은 기간 동안 더 미친듯이 직진할 확률이 높다. 최대한 피해가지 않도록 방법을 생각해야겠죠. 일단 카풀을 멀리하고 통화하는 시간을 줄이기. 이게 일단 최우선일 것 같거든요. 증거도 혹시 모르니까 수집해 두시고요. 가족 집에 가있는다고 하세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그쵸? 아니면 솔직하게 진짜 돌직구 하셔도 될 타이밍인 것 같긴 해요. 오히려 뭐라 못할 수도 있고요. 왜 저에게 이런 일들이. 세상에 정말 무서운 사람들 많다. 너무 힘들면 버티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실적으로 본다면 힘들지만. 사연자분께서 후기 아닌 후기를 남겨주셨어요. 송님 어제 대표님한테 카풀 안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가족 집에 들어가 산다고 말했고요. 그랬더니 대표님이 또 엄청 서운하다고 하셨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거짓말이 아니라고 했더니 애인 있는 것도 자기는 못 믿겠대요. 왜 이러는 거야 진짜. 진짜 참다 참다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거짓말이어도 솔직히 대표님이 알 걸리는 없지 않냐고. 너무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돌직구를 선택하셨어요. 거의 울면서 말했는데 그제서야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회사 다니고 싶다고 했어요. 인수인계 끝나고 조용히 퇴사하고 싶다고. 대표님을 너무 존경했었는데 이런 식이면 너무 힘들다고 했더니 충격 먹은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출근하고는 별일 없었습니다. 카풀도 안 하고 있고 따로 연락 오진 않아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성님께 털어놓길 잘했다고 생각 들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이제 사연이 왔어요.